이 노래는요 단짝단짝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쓴 거는 2011년도였어요 그때는 21살 바르신 불의 씨앗 치료 왜 무슨 거 나오지? 그래서 저는요 뭔가 저 자신이 참 부족한 거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 반짝하더라고요 저랑 다르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반짝반짝하면 좋겠다 보고 노래를 썼습니다 반짝반짝해 손에 닿지 않는 당신이 반짝반짝해 나를 보는 그대 나를 보는 그대 시선이 반짝반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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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을 수 없는 그 모습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반짝이지 않는 내 모습이 반짝반짝해 사랑스러운 이럴 수 없다면 그 모습 바라보지 않을까 사랑스러운 모습이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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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져간 모습이 반짝반짝 잘하자면 ㅋㅋㅋ 그대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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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대 그가 다른 그대된 그대된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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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Let's have a 그것 jak for you. . . .